코듀 대표를 맡고 있는 이면후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개발한 브레이드 매직, 익스텐 매직, 윙크 매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익스텐 매직은 머리를 길게 이어주기도 하지만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탈모, 빗모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한 300가닥 이어주는데 한 3시간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레이드 매직은 머리를 자동으로 따는 기계인데 한 0.1mm 굵기부터 1cm까지 땄는데 50cm쯤 따려면 한 13초 정도 걸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웅크 매직은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건데 속눈썹을 자동으로 한 10분 만에 붙여주는 기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